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3월 12일이 됐네요. 일요일 오전 1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시 반, 아 1시가 다 됐네요. 아이고 참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보다닥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맞자마자 말 바뀐 일본, 뭐 주고 뺨 맞은 윤석열. 우리 속담에 나오는 얘기죠. 뭐 주고 뺨 맞았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딱 윤석열이 그 상황이다. 근데 뺨 맞는 게 윤석열 지가 맞으면 상관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손해를 다 겪고 이 수모를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죠? 자 지금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도대체 인간은 이거 도대체 생각이나 있는 놈인가? 아니 기본, 아니 배알이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이게 지일이 아니니까 배알이고 나발이고 없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내용 보셨나요? KBS 단독 보도로 들어왔습니다. KBS 단독 보도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강제 동원과 관련해가지고 일본 대신에 우리가 대신 돈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원래 계획상으로 하자면 우리가 돈 내는 대신에 일본은 사과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다? 우리가 돈 낸다라는 발표가 나가자마자 일본이 뭐 어쨌다? 배째라? 하고 말을 싹 바꿔버렸다. 말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돈은 그래 우리가 낼 테니까 일본은 그거 다시 한번 사과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부치 선언을 계승을 하네 어쩌네 고노 대화를 재확인하네 그런 식이었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뭐 한다? 그런 적 없어? 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더라. 우리는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당초 계획과 약속과 다르게 배째라고 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 주고 빤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물이 절반 이상 찼다. 이 말은 뭐다? 우리 쪽은 할 일을 했다. 나물지는 일본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뭐 이 말이 나자마자 곧바로 일본적 반응이 나옵니다. 강제동원이란 거 없고 이미 그와 관련해서는 다 끝난 문제다. 물은 절반 이상 찼다. 이제 일본이 할 일이 나왔다. 라는 분위기였는데 어? 그거 없어? 우리가 뭘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심지어 이 얘기는요. 일본의 중위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묻죠? 일본의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어찌 된 거야? 물으니까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제노동이 없었다. 강제노역이 없었다. 강제징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돈 못 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법원 판결 났지만 한국 지들이 챙겨줬잖아. 왜 그랬겠어? 이게 사실과 다르니까 그렇게 준 거 아니겠어? 이러는 거예요. 윤석열이 나라를 팔았네요. 원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거지 이거.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개쪽팔리게 만들어놓은 거지. 그러는 거 지금 일본 간다고 미국 간다고 에러이 개새끼야. 자 대놓고 외무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제노동 아니고 한일정국권협정 1965년 협정으로 다 끝났다. 이 얘기를 몇 번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죠. 사죄나 반성 발표 안 한다. 원래 일본의 타죄 반성 뭡니까 이거? 원래 일본이 이런 놈이야. 약속해놓고도 지들이 받을 거 받고 나면 입 싹 닦는 게 외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 내가 볼 땐 윤석열이 이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나라망신 개망신 아니 나라를 당신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이거 진짜 을사주약이에요 이거. 아 이게 인간이냐고 제2의 이완용이 아니고요. 그냥 이완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마 이완용이 되살아 온다면 윤석열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동원 없었다. 이미 다 끝난 문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우리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얘기는요. 국제법상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인정만 한 걸로 용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저항에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뒤집어 버리면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이번에 한일회담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려요. 국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뒤집겠다라고 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지 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 찍는다던 그 포항인지 어딘지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는데 진짜 나라 팔았습니다. 아 참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이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던가 끌어있지 않는다면 박진을 탄핵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기차로님 유명 점쟁이가 올해 탄핵될 수 있다고 했으니 믿어보자고요. 유명 점쟁이보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어야죠. 우리가 네 오늘도 사실 별로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 사실 좀 많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민들레처럼님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민간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들어가니까 일본이 다급해졌던 것 같다고 그렇죠 일본놈들은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팔아먹고 윤석열은 일본 간다 미국 간다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저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거야말로 김건희가 작당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는 뭐라 그랬어요? 미투가 나오는 거는 돈을 안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고 위안부 문제고 돈을 안 줬기 때문인데 돈이야 누가 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행보를 보이지 않는가 저러니까 아무런 최소한의 어떤 그 거리낌을 최소한의 어떤 거리낌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입도 뻥껏 안 하잖아. 시간만 지나가기 기다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이렇게 나라 팔아먹고 시간 지나면 모두가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자 장용진TV 오밤중인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되돌아왔느냐라는 플랜카드 민주당 차원에서 걸려고 했는데 일부 지구당에서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그 플랜카드 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정말 민주당에 그런 국회의원이 있을까 그런 지역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플랜카드 저도 못 봤어요. 몇 군데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플랜카드가 걸리지 않은 곳이 있는지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확인한다고 또 시비 거는 놈들이 있는데 시비 걸라고 해. 이거는 수박을 색출해내는 게 아니고요. 친일 매국노를 색출해내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 삼는다면 문제 삼는 그 새끼가 매국노고 친일파야. 우리 그렇게 한번 나가 봅시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진TV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일요일 밤 또 여러분들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